여기야. 여기가 새점으로 유명하대요. 어? 새? 어. 잭잭 새. 바깥에 볼 때부터 뭔가 좀 위압감이 있다. 새점이 있어. 근데 여기가 좀 대기가 많대. 예약했는데 나도 관심이 예약했기 때문에. 진짜? 새 있다. 인사해야 돼. 이 점 봐주시는 분이야. 아 새, 새. 새우리도 인사했다. 부탁드립니다. 아이고 우리 새님. 새님.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. 미스터 홍? 어. 문 시연봐 봐. 의사. 소소에. 오니까. 정 부사건. 네, 네. 아이고 잠깐, 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나쁘지 않음. 아이씨. 이야 신들이 많다. 어이, 여기요. 형들 먼저 해 형들 먼저. 여기 또 점 잘 보라고 통역사도 모셨습니다. 그래 이건 통역 없으면 완전히 될지. 잘 물어보시면 돼요. 나의 순서대로 보지 뭐. 형 하나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제일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만 딱 물어보고 싶어요. 나는 지금 이 순간 가장 궁금한 게 있지. 제가 최종 독박에 걸릴까요? 와 직선적인데 아주. 이 카드를 여기다 쓴다고. 대만까지 와서. 지금 대만에서 가장 궁금한 게 그것 좀 보다. 이야 이 카드를 여기다 쓴다고. 그러니까요. 독박에 걸릴지 않네. 이번 최종 독박이 세긴 해. 아니. 좌석 좌석 지으세요. 네 지금. 아니. 이렇게 꺼집니다. 맞다. 할 거에요. vice versa. 저녁에 나오는 것 같아. 이런 거. 제 이름이 저녁에 된다. men. 저게. 네. 저녁에다. 저녁에다가, 저녁에, 저녁에 있는것은 아닌 것 같아. 와우 신기하다 우와 달고 오? 오 어! 앤ughing 플러스 제가 그 전화가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는 것 같아요 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다 이만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롱맨, 롱맨은 다윈 올해는 연예회 있잖아요 또 배우는 할 수 있어요 굉장히... 굉장히... 아, 감사합니다 아, 이거 거의 90%인데 이어서... 너 몇 년씩? 몇 년씩? 진 진하오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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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진 선생님이 뭐지? 뭐 물어보시? 돈 물어볼까? 결혼, 결혼, 새 장가 새 새 새 장가는 내가 이제 거의 90%인 것 같고 어 저기도 90%인데 물어봤잖아 매년 그... 아내, 장가를 갈 수 있는지 아, 명년도 오, 결혼하오 짬뽕의 새 장가 오, 일찌ください 아행이네aw 정자의 saddle 정자의 진뽕, 호매 호매 정자의 진뽕, 호매 한 마리 정자의 진뽕, 진뽕 진뽕, 옷 색깔이랑 비슷하다 아니Over? 보물이 들어온다는 뜻 있는가? 법민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민 형수가 보물, 고부한다, 고부한다, 오 기운이 안 좋은걸? 지민 형수가 보물, 고부한다, 고부한다, 오 기운이 안 좋은걸? 어? 왜 그러지, 고부한다. 야, 나와야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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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불길한데? 어? 나온다. 어? 나온다. 나온다. 어? 저기만 물어. 하나를 딱 줍었네? 어? 그러니까 바로. 바로. 그내야 되는데. 와, 이거 전국에서 도화지. 도화살이요? 도화살? 아, 두 개, 두 개? 도화가 두 개? 아. 다화살, tod 화살인 theoraland, feasting対策 manifestation. 제가 혹시 제가 재혼이라고 그러는 것인지 한 번 했어요. 그 Bundiga. 4주 안에 두 개의 쌀이 있다는 것 같아요. 그럼 좋은 거래. 깜짝 놀랐네. 어머 다행이다. 형이 두 번째 결혼 이거 모르잖아. 약간 그런 말이신 것 같아. 와 근데 일반 사람이 두 번 결혼하다가 그러는데 이렇게 좋아하기는 처음이다. 아니 근데 사실 내가 재혼인지 모르잖아. 모르시지 모르시지. 다행이다. 4주에 두 번의 결혼이 있대. 축하해 축하해. 다행이다. 4주에 두 번의 결혼이 있구나. 2주, 2주, 2주. 2주. 수영. 장동민. 장 선생님. 그냥 사업 물어봐. 돈 많이 벌 수 있는지. 어 차인. 차인. 어. 재물을 가져온다. 아이스. 어. 이게 잘 안 나와. 밀당이 얘는 좀. 조심성. 조심성. 오. 오오.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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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슷해. 저기 안에 있는 숫자대로 가는 거야. 여기 있는 숫자. 네. 저기 하이. 혹시 이거 회사оне인지. 이거 200g나. 내 levador이 지원래요. 이 Pit bull. 이거 교체는 어떤지? 너무 불가하다가. 근데 재혼유가 안아가고. 내가 아기는 그렇게 잃을 지지 않고. 계속 흘러나가고. 맞아요.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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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셨네 우와 잘 보셨네 감사합니다 다시 다시 홍 홍 홍 제가 이게 방송이 하나거든요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이 방송? 독박 오늘 보는구나 아직 안 몰랐던 이 친구 서운할 뻔했어요 네 바로 나온다 기다렸다는 듯이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처음 갔어요 지금 오래가자 공맹이 이거 이거 천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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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서 distributed 내일이 뱃은 일단 이제 온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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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저는 개인 유튜브를 하다가 안 하고 있는데 다시 하고 싶은데 개인 유튜브를 하면 잘 될까요? 자, 좌석으로 오세요. 이 신의 신의. 정답이죠? 그전에 날 쳐다봤어. 아 그래? 오오. 어. 오케이. 오오 이런 다량을 뽑았어. 안 돼? 오오 이런 다량을 뽑았어. 밀당하네 응. 오오. 이거 신고하소 부사소 다. 그 부사소가 아 요. 요. accident 뿔 웃고. 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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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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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라. 사실 뷰수가 안 나오면 버티기 쉽지 않거든 유튜브가 부족하잖아 그렇지 포기하면 안 돼 장아님의 손을 봐봅시다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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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봐봅시다 맞아 맞아요 이 손을 봐봅시다 여기 손을 봐봅시다 돈 제일 많이 버는 손금 중 제일 부자 이 손을 봐봅시다 여기 많이 펴고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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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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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중에 제일 돈 많이 버는 이거 부족하다 이거 하고 좋은데 주성이 있는 거 인지에 과장 그리고 연예계에서도 괜찮아요 5명 다 유명하다는 거 제스웨이 시에나 우리가 사실 근데 여기 독박자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 점을 받은 돈을 내야 되거든 나는 여기 좀 비싸요 두당 한 4만원 5만원 정도 하거든요 다섯 명이 숫자를 골라가지고 세가 뽑으면 그 사람이 오늘 행운의 점 비용을 네 그래 좋은 거네 네 좋은 거네 나는 무조건 안 뽑히지 왜냐면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 다섯 개 숫자가 있나봐 자기가 골라야 돼 자 자 가위바위보 안내면 동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3번 5 5번 하겠습니다 1위지 1 2 4 5 5 5 아까 가위바위보 1등 누구였어요? 제 1등이요 어 골라 네 저를 슈퍼스타라고 해준 우리 두번째 친구 웃고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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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세 독박은 처음이네 오 팔을 뽑았어 오 팔을 뽑았어 오 팔을 뽑았어 오 팔을 뽑았어 저거 안 뽑는 거 같은데 거침없다 쟤는 항상 뒤를 뽑는 거야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이렇게 하다가 탁 서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오 오 나? 2번이에요 맞아 그럼 형 살아날 수도 있어 삼도기야? 삼도기야? 안 하려고 그랬는데? 와, 깜짝이야. 내가 돈 세어놨다. 오, 뭐야? 돈 세어, 돈 세어. 무슨 거 아니야, 진짜? 돈 박자, 네가 돈 박자. 돈 세자, 돈 세자, 돈 세자. 네가 돈 세자. 무사 세종, 여쭤 주님. 랑 린, 하이 엔 광챈. 네, 네, 네. 아, 좋겠네. 남한 동만큼, 태극유가. 와, 나. 어, 안 하지마. 저lla는 취득 수술을 확인하자. 아... 그런 거 좋아, 우리. 응, 좋아해, 좋아해. 아, 축하드립니다. 오.